엄마 왜 불러? 무슨 일이야? 아까 저희라고 할 때부터 있었어 내가 그냥 엄마 방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그리고 저거 잘 샀다 저거 저녁 지금 아직 깜깜한 밤이야 네가 지금 잠 오면 아이고 눈부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이쁘다 엄마 나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 어른 되면 장미꽃 사다 줄까? 고마워 엄마가 요즘에 장미꽃 많이 좋아하잖아 엄마 저 튀어나와서 아이고 이쁘다 어우 졸려 지금 5시야 어? 아빠가 다섯에 눈 감고 있으라 아빠가 다섯 눈 감고 있으라 그랬어 응 그래도 잠들어 버렸어 또 뜯어볼게 헉 지금 뜯어보고 싶어? 네 지금 뜯어보려고? 응 지금 파이버클럭인데 아니 산타가 언제 어디 갔지? 뭔가 내가 영화를 봤는데 산타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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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이거봐 어우 졸려 상자는 안 뜯을 거 상자는 안 뜯을 거 응 응 이 거 뭐야 별이랑 작은 별 귀엽다 그런 데 있어 안녕 친구들 해야지 아린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땠다고? 하나저나 토끼 같은 진짜 엄마 아프지? 이거 피아노야 피아노야 게다가 바이올리 이거 보고 연주하는 거 내가 얼마 전에 사고 싶었거든 어? 이거 그거다 이거 이거 그거야 토이저러스에서 아빠 일로 와봐 낙지님 잔 거 아닌데 조금 좀 들었어 조금 좀 들었어 조금 좀 들었어 아빠가 다섯 세라 그래가지고 다섯 샀는데 그냥 봤는데 이게 있어